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미국에만 있는 ETF에 대해서 제가 두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ETF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ETF입니다 인플레이션 ETF는 종목명이 팁스 본드 ETF고요 종목 코드는 TIP입니다 미국의 달러 약세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있죠 TIP ETF는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ETF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200억 3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24조 이상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US 달러로 2.15%고요 미국이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차트를 열어볼게요 역시 지금 차트를 열어보니까 지난 3월 6일에 최고치 123달러를 기록하고 정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저치를 107달러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2년 중에 지금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가장 큰 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상승 후에 현재는 다시 최고치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3달러 4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플레이션 ETF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ETF 보겠습니다 다음 ETF는 바로 우선주 ETF입니다 우선주 6월 넷째 주에 국내에서도 단기간에 우선주들이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일부 종목들은 단기 과열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서 거래 정지까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우선주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비되는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안정성이 있고 높은 배당률 또 위기시에 우선적으로 구제받는 점이 ETF 우선주 ETF의 투자 매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TF명을 살펴보면 US 프리펄드 스톡 ETF고요 ETF의 종목 코드를 보면 PFF입니다 그리고 이 S&P 미국 우선주 지수의 가격과 수익률 실적에 대체적으로 상용하는 성과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시가총액이 151억 8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18조에 해당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5.61%고요 국가별로 보면 역시 미국이 93%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버뮤다가 3% 영국이 1%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의 보유 대표 종목들을 찾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먼저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 그리고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죠 웰스파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지막으로 미국의 리츠 크라운 캐슬을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차트를 열어볼게요 차트를 보면 역시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위로 우상향 모습을 그리면서 어제 종가 살펴보면 3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에는 없는 미국 주식 인플레이션 ETF 또 우선주 ETF를 살펴봤습니다 투자 시 유의할 상황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더는 더 새로운 종목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리포트였습니다 또치 인플레이션 e- enables DownWay kepada 다시 인플레이션